쇼 성인가요 패스트2 오늘 첫 무대는 태진아 강남의 노래로 시작합니다. 사랑팔자부터 물려드리겠습니다. 사랑팔자 시간문제도라 사랑팔자 알 수 없도라 엊그저께만 해도 빈털털이 될 수가 3일만에 사장이 됐던가 사연이 어떤 건지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나 세상에나 이럴 수가 있어 복고 난장 사놓은게 당첨이 돼서 하루아침에 사장이 됐던가 사랑팔자 시간문제도라 사랑팔자 시간문제도라 사랑팔자 시간문제도라 사랑팔자 시간문제도라 사랑팔자 알 수 없도라 사랑팔자 시간문제도라 원 제품 보고 난장 사놓은 US 사랑팔자 시간문제도라 사랑팔자 시간문제도라는 사연이 unknown Cardona 수 없도라 세상에나 세상에나 이럴 수가 있어 회장님 막내 딸과 결혼을 해서 하루아침엔 사장이 됐더나 사람 팔자 시간 문제더라 사람 팔자 시간 문제더라 사람 팔자 시간 문제더라 사람 팔자 시간 문제더라